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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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날 저랑 홍린이랑 합방하니까 많이 보러와주세요 악어 형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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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와 미치겠다 아 드라군 바로 때릴까? 네 바로 때리시죠 형님 종족까지 이렇게 나와 와 좋았다 간절툴도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 종족 구자마자 쌀 뻔했다 종족 확인하자마자 쌀 뻔했어 이거까지 이기면 저희 진짜 레벨 상승인가요? 상승이지 상승이지 이것만 재압하면 돼 승현이 형 열한시만 6시 있네 어 6시 있다 테란이요 기선아 3시 처음에 링 나올 때 어 링 나올 때 왜 2H기전에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승현이 형 반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단절 트리오가 생기게 됐던 것은 우리 승현이 형 반 팬분들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쵸 좋아 좋아 풀도 빨라 내가 좋아 오 야 키보드 현란한거 뭐야 이거 오잣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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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발타를 할까요 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해 어 너 발타를 해 바로 바로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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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빨리와! 이제 싸워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봐봐 이거 야 이거 올링해야돼 봐봐 이거 한 명이 올링 안해가지고 그래 이거 하하 근데 내가 올링했어도 셋이 링만 아니야 올링하면 무조건 이겼지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 솔직히 팀플 나도 잘 못해서 모르겠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찍..찍까요? 찍자 찍고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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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두열아 잘하고 오라 내가 이기고 올게 절실함 보여줄게 절실함 보여줍시다 야 두열아 바로 분위기 전환해야돼 여기서 끊어내야 진짜 간절한 분위기 제가 끊어내고 올게 분위기 제거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희걸로 오케이 좋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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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끊어내면 돼 여기서 끊어지면 돼 여기서 끊어내면 돼 제발 여기서 이긴다 진짜 아직 1대1이야! 어?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1대1 맞지 지금? 네 1대1이에요 이겼잖아 1대1이야 가자 진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두열이가 꺾이면 진짜 이거 텐션 떨어지거든요 오케이 여기서 두열이 믿어보자 두열이가 끊어낼거에요 용태형이 잘하기도 하지만 두열이도 잘하기도 두열이가 근데 그거 알려줄까? 3판 2선 두열이가 용태형 방금 이기고 왔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용태형 방금 우울해가지고 여캠 보고 있는 것까지 내가 확인하고 왔다 와 두열이한테 지고 그 촉촉하다는게 그 뜻이었어요 방제목이? 오! 두열이한테 지고 여캠까지 보고 있는 모습까지 형이 확인하고 왔다니까 크으.. 지렸다 지렸다 5시 안두열 11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 시작했구요 맵 자체는 맵 자체는 맵 자체는 둘다 할만해요 토스도 아 진짜요? 저그전은 할만합니다 저그전 할만해요 이맵 서로 할만해요 형님 예선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선맵? 예선맵 예선맵 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근데 데스티네이션 테런데 토스 누가 좋은거야? 그걸 모르겠어 처음에는 토스가 좋죠 처음에? 아 근데 나중에 그니까 어느정도야? 네가 판단하기엔 저는 솔직히 이인용이 좀 짜증나거든요 저는 이인용이 좀 짜증나요 약간 가스러쉬도 되고 전갯도 되고 뭐 뭐 이제 할 수 있는게 좀 많잖아요 이인용에서는 6대4 6대4 마인드? 처음에만 버티면은 괜찮은데 처음에가 처음 중반때면 6대4 마인드 야 용태형 뭐야 어? 본진플레이? 아 이 본진플레이 하는데? 자 뭐야 용태형 어어? 어어? 윤용태? 본진플레이 때리는데요? 자 본진플레이입니다 뭐야? 본진플레이 때린다고? 뭐야 여기야 제발 아니 본진플레이 존나 어려울텐데 이 맵 그러게요 근데 올드한 도스유저들이 이런거 개잘해 알지 송병구 윤용태 아 알죠 알죠 이런 플레이 진짜 어 김승현 송병구 허영무 태백닉상 들이 이걸 진짜 잘하는데 거기서 김승현까지 껴있어요 인정 인정 인정하십니까 형님? 네 인정 자 진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 기석이가 확실히 팩트중이에요 진짜 팩트로 조져버리니까 뭐라고 할말이 없는데 네 또 근데 또 CJ가 승현이 형을 만나면 무서워했어요 진짜로 특히 CJ가 승현이 형한테 올킬 한번 당한적이 있거든요 시세에 에이스들이 나날이 그냥 승현이 형한테 뭐 하지도 못하고 다 저버렸어요 그때 약간 좀 리즈 시절이었는데 아 지금 뭐야 브로브 브로브 어 와 파이팅 파이팅 어 야 근데 오브로드 빼야되는거 아냐 어 그런가 나오는데 야 빼라 러븐이 나온다 두여라 눈치까라 뭐하냐 두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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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인게 야 리버 아야 그날 나온다 두여라 나 이게 개불리한거 아닙니까 그윽 스테이 판단 했는데 졌댔다 여유Start 왕왕왕왕왕왕왕왕W 왕왕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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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왕왕왕왕왕 왜 말해 까지? 용태형 뭐야 간절했구나 이새끼야 용태형 만탱이 갔어 용태형 로봇틱스 들켰어 이세에서 이미 밀렸어요 로봇틱스 들켰어 용태형 만탱이 갔어 나이스샷 용태형 들켰어요 로봇틱스 로봇틱스 저거 질러도 한마리 무섭다 근데 저거 다 오브로드일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섭습니다 오브로드 꼴면 안되는데 어 봤어요 봤어요 자자자자자 히들아 빨리 히들아 올려 잠자자 두어라 두어라 집중해 용태형 뭐야 오오오 아 오와 침투어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Temp 약간 간절한데 진짜로 진짜 간절하네 이 친구 진짜 옳어 어?' 오오? 좋아좋아 아냐아냐 개좋아 지금 깔끔하게 막았어 깔끔하게 막았어 탄짜를 한대요 플레이가? 야 좋아 좋다좋다좋다좋다 이거 리버에만 안틀리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어? 이거 그거다 개 뽕뽑기다 어떤거요? 리버 한 번 틀면서 개 뽕뽑뽑아서 오는거야 이거 질런 리버 같은데 보니까? 질런 리버 어, 쥐어짜낸다 이거 도스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맞기만 하면 돼 개홀인이거든요 도스 제발 진짜 많은걸 바라지마 아 근데 확실히 한방에 있네 오디형이 골드유어저라 그런지 한방에 있네 오오 자아 저택 벌써 날라왔네 저옹 야 이거 눈치 못하나? 빠르다 빠르다 개빠르다? 야 이거 눈치 까야돼 봐봐 지금 일꾼조절 오지게 하면서 개 뽕뽑고 있어가지고 어? 진짜 잘하겠다 야 이거 개 틀릴 것 같은데 앞마다 드론 빨리 빼야돼 바로 보자마자 빼야돼 이거 바자 바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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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배 배 배 뛰어라 그렇지 오오 오 안 터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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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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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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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개올린이야 삼게이트 개올린이야 리버 삼게이트 리버 투리버 와 개 뿜뽑이다 와 삼게이트 투리버 러시야 이거 개빡세 진짜 성큰 더 박아야돼 이거 와 개빡세다 어어 저글링 저글링 주여짜내야돼 모든거 주여짜내야돼 이거 개올린이야 야 이거 와 이거 너무 빡센데 맞지 어 이거 빡세 빡세다 진짜 이거 성큰 더 더 박아야될거 같은데 주여라 큰 박자 큰 박자 큰 박든지 유닛 더 주여짜내든지 더해야돼 이거 와 근데 이거 개사기 밸드네요 개옥 개시보린이라 빡세지 그 시보린인거 봤어 일단 시보린인거 봤어 주여라 다 jak 네벅 아 주여짜내소 겟아냐 하하하 하하 진짜 큰일98 미세지 아 우리 오 왜 주여짜내소 주여라 지렸다 이것 막았어 진짜 간절함이 습니다 두혈아 이걸? 이걸 막는다고? 이거를? 이거는 게임 끝났어 이거는 드라곤 이거 사업도 안됐어 끝났어 또 나오네요 또 한타 되네요 또? 억수로 질려 짜내는거지 와 이런 쌩까기 저울 쌩까기 오졌다 리오졌다 와 초반에 프로브 4마리 잡혀가지고 너무 가난했다 토스가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최적화가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요 초반에 너무 달려가지고 야 또 저글링 나눠가지고 이건 두혈이가 봤으면 그렇죠 봤으면 그냥 히드라만 뽑으면 이깁니다 히드라 저글링만 뽑으면 두혈이가 봤기때문에 히드라 저글링만 계속 뽑잖아요 질렸다 질렸다 여기 원큰 그냥 안전하게 원큰 방금 안 아니야 그냥 물량만 뽑아도 돼 이거는 아 진짜요? 어 물량만 뽑으면 질 수가 없어 리바 돌린다 와 근데 형님 한두혈 그 위치 보세요 히드라 위치 보세요 와 한두혈이 히드라 위치 질렸다 네 말이 못졌다 프로브가 너무 프로브 못찍어요 토스가 이거는 어? 한두혈 반응하자 어 두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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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리버 어 투리버는 좀 뻑센데 이거 어 투리버 어어 어 안돼 안돼 어어 안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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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 아냐아냐아냐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두혈아 야 두혈아 야 두혈아 안 돼 열혈아 빨리 집중하자 집중하자 와 와 뭐해 그렇지 열혈아 집중하자 집중해야지 야 저거 리버 잡힐거 같다 이제 진짜 잡히면 개나이스다 진짜 어 잡힐거 같다 제발 야아 아 어 반 좋았다 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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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히드라 빠져야돼 어 저거 어? 드로그 갇힌다고 스스로? 어? 두혈이가? 야 두혈아 이거 판단 맞는거냐 이거? 어어? 두혈아 이거 쓰레기 판단 났다? 어 좋아 어 리버 다 잡았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리버 다 잡았다 야 이런거 저글링 돌리기 좋은데 저글링 쌩까기 나이스 저글링 쌩까기 나이스 저글링 쌩까기 나이스 에이스 팀 두혈 야 됐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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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아 됐다 됐다 기승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기승아 대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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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막기만 하자 와 가난하면 끝이다 초스 아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초스 프로브 다 죽었어요 거의 아 프로브 없어요 프로브 없어요 추가금이 안 나와요 우아아아 한두혈아 한두혈아 절대 안 뚫립니다 리버 때문에 와 와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형님 두열아 지렀다 못됐다 지렀다 쩔다 쩔아 소리질러 테라 가자 가자 우리 마천 승현이형이 5경기란 안심스럽다 뭔가 느낌 나 근데 요즘 좀 테란전을 잘 못해 와아 이야 테란전 좀 못하긴 한데 그래도 걔 간절하게 가야지 아 그쵸 지렸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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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겼다 가자 지겼다 렛츠고 렛츠고 정글 정글 오오 메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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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지겼다 욱고맙고 메카닉 켜주세요 형님 오케 우리 둘 다 올린 결국 올린 결국 야 투정그면 개꿀이지 뭐가 세답니까 여러분들 아까 팀플 할때 고쳤잖아요 거짓음 오케오케오케오케 그래 오케오케오케 어 금메 오케오케 아, 11시 있어라. 너무나. 아우, 감사합니다. 11시 토스! 목새끼, 좋아. 좋아. 야, 입구 그렇게 막는 거 아냐, 여기는. 여긴 이렇게 막는 거야, 입구. 이따 보여줄게. 야, 저기요? 어디? 3시? 나 3시 마크해. 오케이, 오케이. 3시, 빨간색이 3시 마크해 줘야 돼. 네. 네. 그럼 한대에 토스네. 아, 아니구나. 가지. 다 오지게 쬐게. 네. 네. 석가 바로 맞네. 석가 바로 맞네. 승현이 형한테 뛰었네. 나, 나 막아주러 와야지, 그러면. 네. 바로 가고 있어요. tamam. 상단 말고요. 아, 거기서 와우 와우 점심 못차리지 점심 못찾아 스스로 에이프 어 잘먹었어 잘먹었어 좋아 좋아 지금 어 잘 먹었어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끊을까? 어. 좋았다! 틀려 불었어. 樂, laser pasa,za. 아, 뚫 internet 거야, 또 나왔다! 좋아, 아아! 으악! 기사야 랠리 바꿔 랠리 어 랠리 바꿨어 야 깔끔해 파이팅! 아아 아ürü! 아우!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오오오오오 어흐흐흐흐흐흐흐흐을 아 우졌다 우졌어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픈 부금이신데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려요 내가 승리의 부금 끌게 승리의 부금 깔겠습니다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우졌다 우졌다 아 지렸다 아 간절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간절했다 아이고 싸이온단 주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민 형님 감사합니다 주민 형님 소품 감사합니다 주민 형님 아 싸워볼게 싸워볼게 기뻐하는 와중에도 중요한게 있어 우리 주민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어 인정? 그쵸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이고 주민 형님 400개 스포 아 주민 형님 300개 스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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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렸다리 지렸다 지렸다리 지렸다 지렸다리 지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장님 어서오세요 .. 납뜰 화가뜰 와 주민 형님 300개 아 제발 감사합니다 야 주민 형님 300개 스포 감사합니다 주민 형님 간절트리오 간절투리우 진짜 느낌있다 진짜 느낌있다 이거 진짜 우리 핫방에서 말한걸 그대로 되고있다 지금 하나씩 깨고있다 우리 진짜 깨고있네 길버튼 잘 짜요 세폰 두개나 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또 해주실 것 같다 기회되면 또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이번 조합도 간절투리우 끝까지 갑니다 그쵸 뭐 승현이 형만 배신 안한다면은 끝까지 갑니다 그쵸 그쵸 세명 다 궁필이죠 또 와 지났네 세명 다 궁필이고 아 진짜 달달하다 이겨서 다행이다 그리고 아 지렸다 이겨서 너무 좀 그쵸 오늘은 더이상 못받는다는 마인드지 뭐 나올 구멍이 안보여 나올 구멍이 안보여 풍선 나올 구멍이 안보여 아 근데 여기 두 번가 두 번도 해준 것도 진짜 감사드리는거죠 지금 두 번 해주신 것도 정말 고마운거죠 야 기솔아 혹시 너방에 스폰해주신 형님 있니? 우리가 이번에 나와야 할 차례인데 혹시 혹시 저희 방에 스폰해주신 형님 있으신가요? 쉽지 않지 근데 혹시 레벨을 레벨을 올릴 수가 없어 왜? 레벨을 올릴 사람이 없어 다 스폰중이에요 다 스폰중이에요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다 스폰중이라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호흡 맞춰볼까 우리?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기분 좋게 딱 끝내는게 깔끔할때 딱 끝내자 깔끔할때 맞아요 맞아요 형님은 그랬잖아요 형님한테 텐션 텐션이 중요하다고 그래 지금 최고조에요 족구식 강의해주세요 최고조에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기석이 진짜 텐션 개원났는데 말이 개 많네 여기서 끝내자 기석이 기석이 좋아 그 마인드로 방송하도록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말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주빈이 형님 백구경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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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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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또 뭉치자 네 형님 네 형님 기회 될 때 또 뭉치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했고 스폰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고 네 형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형님 화이팅 방송 잘 돼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주빈이 형님도 여기 살았다 진짜로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